안녕하세요 머니시그널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주식 브리핑 시작해 봅시다. 자 이 종목은 와이팜입니다. 와이팜 5G 관련주이죠. 최근에 5G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데요. 이제 와이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증폭기 모듈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부품 중에 PAM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각 휴대폰 메이커별로 일부 업체가 과정 공급하고 있는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와이팜이 유일하게 이 시장을 가지고 있다.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업 다변화의 일환으로 스마트카 분야에 진출해서요. 이제 이 스마트카 관련해서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로 이제 5G 제품이 증가하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진출도 있었고 또 이제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 와이팜 핵심 기술에 의해서 매출 회복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이제 조금 주목하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판단 하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이제 5G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제 앞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전력 증폭기 모듈 그리고 이제 RF 프론트 엔드 모듈 이런 것들 5G 관련해서 이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지국으로 송출하는 전력 증폭 부품인데 단말기 하나당 하나의 어떤 팜이 필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모바일용 전체 매출이요. 이제 95% 가량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재무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번에 하이트론으로 수익 실현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이트론 이외에도 인바이오 그리고 넥스트아이 역시 어떻게 됐죠? 폭발적인 급등세와 더불어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 구독하시고 늘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단 1분의 영상 시청만으로도 계좌 수익의 기쁨 맛보실 수 있으셨는데요. 수익 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런 수익 나는 종목 챙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수익과 혜택 무료로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매일 일하시고 살림하시고 또 애 돌보시고 혹은 공부하시고 투잡 뛰시고 등등등 이렇게 하루하루 좀 돌아가는 삶이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마다 이렇게 차트 챙겨보면서 수익을 신경 쓰는 게 참 힘드실 텐데요. 거기다가 영상까지 챙겨보는 건 더더더 힘드실 거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화면의 번호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상황가 터지는 종목, 기관 외인 이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실려주는 종목을 이렇게 종목명과 전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번호로 3번이라고 같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 거래부터 최대한 빠르게 장 시작 전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상황가가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구독자님 대상으로 무료로 함께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딱 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정확히 언제냐 장전 동시 호가 시작하고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확실히 포착한 다음에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 상향가 이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 역시도 매수 매도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향가 갈만한 종목만 쏙쏙쏙쏙 골라내는지. 바로 시그널 검색식입니다. 이 시그널 검색식에 하루에도 이렇게 몇십 개씩의 이 종목들이 꼽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상향가 갈만한 종목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추리고 출연해서 딱 한 종목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당일에 상향가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당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놈으로 딱 한 종목. 그날 주인공이 되는 종목을 이 안에서 추리고 추려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패한다라고 해도 2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유튜브 끝날 때까지 계속 매일마다 무료로 한 종목씩 드리는 거니까 받으실 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수고로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익을 더 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위에 구독자 이벤트라고 써놨잖아요. 이 구독자 이벤트로 현재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영상의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화면에 제 번호로 3번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본업 따로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스윙 실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단타 종목, 이 볼린저 가격 밴드를 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 추가로 좀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 재료라는 것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재료는 뭐냐? 이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궁금하실 거야. 자 왜 이렇게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요. 자 이슈라는 것은요. 금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미 뉴스가 돼버리겠죠. 그때 가서는 이 뉴스를 이제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신 분들, 웬만한 주식 고수이신 분들 아닌 이상 몰릴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표면 아래에 있는 재료일 때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 흔히 말해서 우리 뭐 찌라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재료는요. 흔하디 흔한 그런 찌라시가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정제된 재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재료를 표면 아래에 있을 때 빠르게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으세요. 자 여의도에서는 이런 재료가 하루에도 몇 개씩 아주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중에서 빠르게 확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전달해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이 단타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대치를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하셨어도 매일같이 이렇게 강한 재료가 나와주는 종목을 추가로 추가로 수익 실현하셔야 최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다. 어 근데 나는 단타는 잘 안하고 스윙이나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단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수익이랑 중장기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또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제 번호로 3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어 내가 단탄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됐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수익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드려보자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010-8121-9478번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이렇게 번호를 오픈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잘 제 번호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요. 꽤나 지금 영업이익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비율이 이제 120%에서 90% 조금 많이 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이제 재료하고 재물을 살펴봤으니까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와이팜이 아직 이제 추세 반전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고 추세가 거의 이제 확실히 반전이 됐다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2평선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섰죠. 역배열에서 완전 돌아섰고 하악 추세에서 계속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저항선으로 작용한 121선 부근을 돌파를 못했다가 최근에 121선 뚫고 올라가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와이팜입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을 뚫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배열로의 이런 진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상 굉장히 지금 뚫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재무적인 상황을 아까 봤을 때 크게 긍정적이다라고는 재무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단타적으로 노려보는 거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다가 재무적으로 조금씩 더 뒷받침 될 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와이팜 이 윗꼬리, 윗꼬리 길게 그렸잖아요. 윗꼬리 채워주는 상승이 또 조만간 나와줄 거고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의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와줄 텐데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세력이 계속해서 이 종목 안에 진입을 하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와이팜 제가 가격 볼리점인데 아주 촘촘하고 정교하게 설정이 났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안전하게 이 안에서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상승 추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언제 상승하고 얼만큼 상승하고 가격이 조정이 온다면 언제 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매매 포인트를 몇 군데 짚어놨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함께 전략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안전하게 하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해당 종목에 대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제 번호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상한가를 잡아내는 핵심 매매 기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초집중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대입니다. 이게 뭐냐? 주문을 넣어도 체결되지 않고 모아두는 시간이고요. 9시가 되는 순간 동시효과를 적용하고 모아진 주문을 처리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시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 예의주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당일 상한가 종목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험회수 물량을 구분하고 진짜 기관 외인의 이상 수급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수익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이죠. 자 그래서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이상 수급이 포착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바로 추가를 하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HTS 창을 바로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 상한가 매매 기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윈텍 3분붕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상한가 잡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상한가 매매 기법은요.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돌파 매매를 전부 기초로 해서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초가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라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종일 이렇게 떠 있죠. 시초가 기준선 위를 이렇게 상위하면서 이렇게 매수 자점 위에서 분봉을 현상해 주면서 당일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어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이쪽 자리에서 매수를 내가 했는데 다시 시초가 밑으로 그러니까 이 기준선 밑으로 빠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 1% 미만 때에서 손절했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런 매매 기법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 손실나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급등조 올라타기라든지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은 내 계좌를 박살내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매매에 숙련되신 분들은 개별 매매가 가능하실 텐데요. 영상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장전 물량을 걸러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일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시초가에서 가장 먼저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3분보 이 기준선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타점을 잡는가 매수타점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방법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도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제 번호 띄워놨죠? 010-81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딱 한 종목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저 위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이 영상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고요. 인증 아주 쉽습니다. 하단에 제 번호로 3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방일 상한가가 갈 상한가 확률이 정말 높은 종목들로 엄선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 달 구독자와 함께하는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예측 종목을 이런 식으로 무료로 받는 방법 엄청 간단합니다. 화면에 제 번호 띄워놨죠.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딱 한 종목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계좌 회복 좀 꼭 좀 성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구독 인증해 주시는 방법 제가 이제 세 가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규 구독자님들 기존 구독자님들 둘 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신 이후에 하단에 번호로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니까 장난 문자 보내시면 절대 안되고요. 자 이쪽으로 3번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바로 다음 거래부터 제가 장 시작 전에 자 이 매일마다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받으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 통신사 스팸에 걸려있는 번호는 이 자동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존에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아직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는 이 종목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어 지금 혹시라도 계시다면 요즘에 이 통신사 부가 서비스로 이제 투 넘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번호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3번 재발송이라고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 우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특별 우대권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3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보냈는데 나는 지금 이 한 종목씩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네 맞아요. 3번 재발송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하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바로 남겨주시면 끝납니다. 자 단타 종목 추천받으셔서 꼭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일마다 오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문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